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 잘 사는 친구들과 비교되는 본인의 삶이 너무 그지같아서 슬프다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집 없으면 애 낳지 마라. 아니 이건 또 뭔 개소리야 했는데 제가 낳아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자식한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이죠. 원제 집 없이 결혼할 거면 애는 낳지 마세요. 집 없으면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마라. 이런 소리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을 때 이걸 비웃으면서 뭔 개소리야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맞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젠 아니에요. 겪어보니까 그 말은 그냥 진리였어요. 물론 결혼이야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고생을 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아이만큼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인데요. 저와 절친인 친구 무리가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3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7, 8년 전, 2016년, 17년 그 사이에 집값 폭등 직전 몇 달 차이로 저희 셋 모두 결혼을 했는데요. 먼저 친구 애인은 대기업 다니고 남편도 대기업입니다. 양가 부모님 노후 완벽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얘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나름 서울 중심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죠. 처음엔 얘 남편이 자취를 하고 있던 원룸에 들어가서 한 1년 살다가 나중에 입주를 하고 집들이 초대해서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은 거야. 차 없는 단지에 신축에 아마 공사 때문에 남편집에 있었나 봅니다. 주차 편하고 학군도 좋고 여하튼 그때 가격이 한 10억 하던 아파트인데 지금은 20억이 남아요. 그리고 친구 B 얘는 중견기업 다니고 있는 중이고 남편은 공기업을 다니는데요. 결혼 당시 얘네 시댁에서 분당에 20평대 조금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부부 명의로 대출 끼고 매매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친구는 현금예단 2억을 해갖고 인테리어와 가전도 친구가 모은 돈으로 해결했어요. 그러자 시댁은 예단 중에 1억을 대출 갚는 데 써주셨고 차도 한 대 뽑아줬는데 그 아파트요? 지금 10억 중반대에요. 끝으로 저 중소기업 다니고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양가 모두 노후 준비가 안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용돈을 조금씩 드리고 있어요. 처음엔 경기도 변두리 20평이 안되는 아파트에 전세 대출로 들어갔는데 전세 대란대 연장이 안되서 결국 엘리베이터도 없는 구축 20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교통 너무 안좋고 근처 마트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생활비 교통비 아끼는거 이거 너무 힘들어요. 여하튼 저는 아이 하나 나머지 친구들은 둘씩 낳았는데요. 이제 애들 유치원에 보낼 때가 되니까 더 실감납니다. 근데 우리집 애는요 정말 엄마인 제가 이렇게 말하기 너무 싫은데 집없는 아이라는 티가 팍팍 나요. 그도 그런게 제 친구들은 온갖 체험에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저희 아이요? 여권은 고사하고 제주도도 못가봤어요. 진짜 큰 맘 먹고 저번에 강원도에 딱 한번 다녀온게 전부입니다. 단톡에서 두 친구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느냐 사립 유치원에 보내느냐 영어 과외를 붙이느냐 어쩌냐 저쩌냐 방학 때는 한달 살기를 하느냐 두달 살기를 하느냐 이런 소리하고 있는데 저는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등록했어요. 유치원 알아보니까 자부담이 수십만원이나 되는거에요. 이거 정말이에요. 집없이 시작하니까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고정적으로 써야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대출을 말하나 봅니다. 당연히 돈 모이지 않고 또 주변에 놀이터도 없어서 근처 신축아파트 놀이터에 데려가가지고 몇번 놀았는데 입주민이 아니면 나가라고 거기 있는 경비아저씨한테 경고도 받았어요. 퀴즈카페라도 가려면 기본 2시간인데 거기도 몇만원씩이나 하고 여튼 없이 시작하니까 애한테 해줄 수 있는게 너무 없어요. 친구들은 애 키가 좀 작다면서 성장클리닉 알아보고 아울렛에서 애가 고른 패딩 많은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다른 아울렛까지 드라이브경 갔다왔다 하고 그도 모자라 영어 유치원 200만원은 쓸만한 돈이라는 둥둥둥 이런 소리하고 있는데 야 영어 유치원 한달에 200입니까? 엄청나네요. 그런 반면 집도 절도 없이 시작한 자는 나이가 들어가는 양가 부모님 돈은커녕 작은 부모 하나 없는 이 현실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친구라고 어울릴 수 있는 시기도 다 끝난 것 같아요. 나랑 남편만 없이 사는거면 그래도 견디고 괜찮겠는데 우리 아이가 없는 서민층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눈앞에 현실로 놓고 보니까 정말 죽고싶은 마음뿐이에요. 기저귀, 바우처, 임산부 영양지원사업, 사모 도우미 다 같은 시기에 임신 꿀정보라고 알려줬는데 친구들은 소득분이 탈락이라면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요 그때 아이고 주는것도 못 받고 되게 안됐다 이런 생각했는데 정말 안심하죠.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집도 집이지만 중소공무원 부부가 양가 부모의 자녀까지 아니 둘이 벌어가지고 일곱명이 쓰고 있는데 당연히 감당 안되죠. 2번 보여주기식 삶이 문제인겁니다. 진짜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이 얼마고 몇평이고 이딴거 티 안내요. 집 샀다 이러면 시기줄도 오지는걸 경험으로 너무 잘 알거든. 그냥 대충 둘러대고 말지. 우리나라 진짜 지긋지긋하죠. 3번 아니 자기도 능력이 안되면서 능력있는 친구들과 비교절을 오지게 하고 죽고싶다 징징징. 조금있다 애 크면 친구나 애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맨날 비교절할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네. 4번 아니 있으니 뭐야. 중소공무원 딸이가 왜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못보낸다고 가슴 아파하는거지? 저기요. 우리도 양가 부모 너무 안되어있는 흙수조 부부인데요. 아무리 죽는 소리에도 용돈 절대 안드립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라 내 가정에만 집중을 해요. 그리고 저랑 남편 둘다 대기업 다니고 월 900정도 버는데요. 이런 저희도 하나뿐인 우리아이 영어유치원 못보냅니다. 아니 애초에 보낼 생각도 안하고 살아요. 뱁새 주제에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다 찢긴다고. 영어유치원같은거 아예 꿈도 안끄고 산다 이겁니다. 적어도 본인 수준에 맞는 꿈을 갖고 부러워해야지. 뭐 이딴 이상한걸로 가슴 아프다고 징징대고 있어. 님들요. 부모님 용돈 드릴 잔 안되니까 그거부터 끊어요. 그럼 애 옷이라도 한벌 제대로 사줄 수 있을겁니다. 알겠어요? 5번 아니 둘이 잘 벌고 있잖아. 양가 지원만 끊어도 숨통 타이겠구만. 왜 이렇게 무리를 해? 보험 없어요? 생활소득이 정 안되겠다 싶으면 기초수급 신청이라도 알아보라고 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놀이터 많이 있습니다. 왜 굳이 몇만원씩이나 내고 키즈카페에 갈 생각을 하냐고. 돈이 없으면 봄 여름 가을에 도시락 싸들고 한강이든 금교든 드라이브가 와서 놀면 되지. 왜요? 그건 또 싫어요? 해외여행 가야겠어? 다들 자기 상황에 맞게 좋은 방법 찾아가면서 잘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남들이랑 비교적이고 좋은 방법은 안 찾아요? 리모델림된 큰집 빌라 매면 왜 생각 안 합니까? 은행 대출이자랑 비슷하거나 더 적을텐데. 아니 왜요? 빌라는 또 싫어요? 또 직장연봉 오르는 거 생각 안 합니까? 다른 자격증이나 공부도 해가지고 이직할 생각 안 해보냐고. 남들과 출발점이 다르다고 삶이 풍족해지지 말라는 법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직 나이 젊고 한창에 특히 아이도 아직 하나라며 그럴 때 미래를 위해 더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죠. 그래야만 가난도 되물리만 하고 끊을 수 있는 거라고요. 님과 같은 입장으로서 방법도 안 찾고 징징거리는 거 보니까 진짜 꼴불견입니다. 알겠나요? 추가. 밤에 잠이 안 와서 다시 들어왔다가 댓글 많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요. 남 탓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스스로가 너무 거지같았어요. 집도 아니 개치뿔도 없이 가뜩이나 능력도 남들만큼 안 되는 주제에 희망해로만 오지게 돌려서 결혼을 한 제가 너무 한심하고 미웠던 겁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부모님들보다 나은 형편이라 여겨서 자신있게 결혼하고 또 용기있게 아기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막상 나와서 키우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소득에 맞춰 사는 삶으로 쿨하게 굴 수 있는 건 딱 우리 부부끼리 살 때까지만이라는 걸 말이죠. 제가 3만원짜리 패딩 이거 5년동안 입는 거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내 새끼가 중고 패딩 나눔 받아서 얼룩 지울 때 왈칵하고 눈물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월소득 합치면 500가량 됩니다. 별다른 지원도 없어요. 보험도 없고 보험이랑 집전세대출이랑 공과금 교통비 다 빼면 200만원 뚝딱 그냥 사라지고요.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도 월생활비 150원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용돈 겸 경조사비로 20만원씩 쓰고 또 양가 부모님께 50만원씩 드리고 또 그거 외에 양가에 무슨 일 생기면 돈 더 들어가고요. 진짜 죽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그나마 아이가 살만한 주거지로 전세 얻으려 발부등을 쳤더니 저는 통근 편도로 1시간 40분 걸리고요. 남편은 1시간 걸려요. 저희 둘 다 직장 위치가 정반대라. 이 지역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요. 애 몸놀이고 뭐고 그럴 기력이 없어요. 그냥 딱 누워서 죽었다 하고 자고 싶어서 애한테 폰 쥐어주고요. 그러다 아이 잠든 거 보면 너무 속상해서 또 울고. 친구들한테 이 속풀이 좀 했더니 나온다는 해결책이 글쎄 뭔 줄 아세요? 뭐 왜 그래. 과외 선생님을 붙이면 되잖아. 그냥 주 10위에 부르고 애 놀아주는 거 보면서 쉬어. 그리고 청소도 그래. 주 10위에 사람 써. 얼마 안 해. 야간 연장 보육하면 애가 너무 힘들지 않겠냐? 하원하고 애 봐주는 이모님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래요. 자기들은 그거 다 쓴다고. 뭐 좋은 이모님, 좋은 선생님 구하는 여러 가지 팁부터 뭐 삼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이모님을 만난다 이러면서 지들끼리 좋다고 웃으며 공감하고 있는데 저는 웃음이 안 나와요. 웃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울고 싶었지. 맞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비참하게 벌어지고 또 그게 우리 애한테 영향을 준다는 게 나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을까요? 자식은 부모가 사랑으로 키우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요. 땅가득에 붙은 체력으로는 그 사랑을 전할 힘도 없어요. 오늘도 그래요. 놀이터에서 그녀를 밀어주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 놀이동산 꽁꽁꽁이 뭐하는 곳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반 친구가 거기 뭐 맨날 놀러간다고 부럽다고 뭐 츄러스랑 구슬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고 싶대요. 이게 뭐야? 당연히 마음 같아서 내일 당장이라도 데려가고 싶죠. 근데 당장 다음 달 저희 시아버지 수술비 보태야 돼서 지금 우리 생활비도 줄여야 할 판이에요. 양가 부모님 다 돈 없고 건강도 안 좋은데 이걸 또 우리만 살자고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나름 쉴 새 없이 쭉 자고 일해서 당신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며 다 해주며 그렇게 키운 분들인데 차라리 못돼 처먹은 부모들이었다면 속 편하게 외면이라도 해봤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너무 괴로워서 쓴 글인데 심란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해요. 댓글 1번 야 니네 양가 부모도 진짜 아니 둘이 합쳐가지고 겨우 500번인데 그거 도와주진 못할 망정 그걸 또 받아쳐먹고 있네. 폐지를 줍든 어디 나가서 경비일을 하든 일 좀 하라고 해요. 그리고 집 없이 결혼할 거면 애 낳지 마세요가 아니라 가난한 시부모 내 친정부모 있으면 결혼도 하지마라. 이렇게 제목부터 바꾸고. 알겠어요? 2번 아니 월 소득이 500인데 양가에 50씩 주고 있다고? 아니 자기 새끼는 당근에서 중고패딩 얻어와 입히면서 양가에 돈을 준다고요? 나 진짜 이해가 안되네. 그거 안 주고 아니 밥만 주려도 아이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럴 생각은 왜 아예 안하고 사는 거냐고. 3번 추각을 보고 씁니다. 저기요. 월 소득이 500인데 양가 용돈으로 월 100만원씩 나가버리면 이 지출이 말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내 새끼는 중고패딩을 얻어 입힌다고? 그리고 뭐? 용기 있게 아이를 낳았다는 말도 진짜 웃겨.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 했으면 그리고 니들이 부모라면 최소한 불쌍해 보이지 않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양가 용돈부터 끊어요. 아니 나중에 애 학교 가면 그때는 어쩌려고 그래. 4번 일단 인스타부터 끊으세요. 끌 끌 끌 끌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 뭐 쓴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자기 남편이랑 자기가 없이 사는 거는 좀 구질구질하게 살아도 견딜 수 있겠는데 내 새끼가 그러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울고만 있고 남하고 비교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술을 내야지 용돈을 줄이든 아니면 부업을 하든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든 하려고 아둥바둥 해야 되는데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으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언젠가 빌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건 네 부모의 죄가 맞다. 그러나 네가 죽을 때 가난하다면 그건 네 죄다. 감사합니다.